첫 소식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어제 공식 개첨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우주와 항공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게 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에 자리 잡은 우주항공청. 공식 근무 첫날을 맞아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와 행정직 등 110여 명이 개첨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대도시만큼의 인프라는 아니지만 그 외적으로 좋은 면들이 많아서 교육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으로는 국제 무대의 다른 우주항공 분야 기관들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우주항공청의 5대 임무는 우주탐사와 수송, 산업과 안보, 과학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차세대 발사체와 한국형 GPS, 달 착륙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우주기업 발굴과 육성에도 속도를 내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경제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수도로 자리매김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앞으로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직접과 함께 기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주항공청 인력 채용은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전 직원 290여 명 가운데 240여 명이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고 다른 인력은 제주에서 근무합니다. Q&N 박명선입니다. Q&N 박명선입니다. Q&N 박명선